이 노래jam 와아 무슨 유도탄이야??? 유도탄이야? 죽어죽어죽어 와아 안돼 달려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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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깼다 여긴 어떻게 지나가지? 뭐야 이거 왜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보이지? 이건 옆에는 죽으러 가는 길인데? 뽀록으로 왔다 처장하자 어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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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하나 먹었어 아 이걸 먹으니까 약간 밝아지네? 맵디자인이 진짜 제가 웬만하면 게임 잘 만들었다고 안하잖아요 진짜 맵디자인은 잘했어 그냥 뭐 이렇게 대충 플랫포머 게임 같지가 않고 굉장히 뭐 몹의 위치라든가 맵디자인이 굉장히 잘해놨어요 저거 어떻게 내려가라는 얘기지? 저.. 쟤를 계속 데리고 가야되나? 아니면 깃털을 이용해서 아니면 깃털을 이용해서 이게 깃털이군 생빈 벨.. 네.. 이럴.. 빗.. 야 인마 어 저게 바람의 그 원소인가 보네 아니면 저게 랜턴이라서 길을 길을 밝혀준다거나 지금 시껌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랬네요 일단 저장을 해놓고 어디로 가라는 얘기지 이리 쭈까란 얘긴가 이리 쭈까란 얘기인가 이리 쭈까란 얘긴가 이리 쭈까란 얘긴가 주변에 적이 있을 땐 저장이 안 된대 와 진짜 씨 와 폭격이다 무슨 폭격장이야 이게 아 이거 레이맨 보다 더 어려워요 이 게임이 레이맨은 하다보면 되긴 되는데 이 게임은 완벽하게 외워야 돼 우와 저장 어 죽었어? 아 저거 왜 이렇게 많아 저거 아 이거 여긴 무슨 지뢰밭이니 여긴? 지뢰밭이니? 저건 뭐지? 저게 아마 발판인거 같은데? 잠깐 동안 밟을 수 있는 아니면 까시고 잡으면서 올라가자고? 잡으면서 으악 지뢰밭이다 지뢰밭 피 한칸 남았고요 저장해 빨리 저장해 으악 으악 어어 너 사건에 안 닿니? 이리와 오케이 됐다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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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는거는 문제가 없는데 저어놈이 위에서 폭격을 하면 가다가 떨어질것 같기도 하고 저장에서 어 이상없네 어 여기였지 아까 올라가는 길이 어 스킬 주는 데다 스킬을 주세요 클라임 좋아좋아 이제 좀 자유롭게 좀 다닐 수 있겠다 그렇지 일단 저장하고 아 고소해라 아 고소해라 뭐야 피가 아 벌써 어 얘는 못죽이나 쟤는 못죽이는 애인가 봐 아 아 저장이 안돼 아 왜 아 왜 아 아 아 를 누르고 있어야 되나 아 점프를 하면 바뀌는 거구나 알았다 알았다 저 패턴을 몰랐어 아 변해 안 변해 아 아 어 아 아 아 그리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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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저기 한마리가 있어 아이씨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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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게 이제 이렇게 이런걸 하다보면 이제 슬슬 멘탈이 나가는거죠 ע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꼬시는 것도 안 되고 아이씨 아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옆에 생기네 아 아 아 알겠다 알겠다 어떻게 가라는건지 알겠다 이렇게 또 꼬아놨단 말이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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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해야돼 여기를 걸치면 안되는데 어 걸치면 안되네 걸치지않고 한방에 가야돼 낙하산으로 하아 여기서는 세이브가 안돼요 안되안되 그니까 저기서 저게 함정이야 저기서 서면 안되고 아이 여기서 점프하면서 한방에 가야돼 이렇게 아흐흫흫흫흫 와, 따발리 가도 안 되고 흐흐흫 아잇 치흐흐흫 아잇 너는 왜요? 왜 아니? 가 아잇! 저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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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 아아 아 아우우! 오오오오오오 어 피다 피다 아이 저거 저게 왜 있는거야 이거 안먹고말지 아 아 아 아 아 으아 아 어 어 어 다 땅인가요? 땅이다 후 후우 아아